디지털 독도 외교대사로 위촉된 제8기 디지털 독도 외교대사 93명이 본격적인 독도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어제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제8기 디지털 독도 외교대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독도 홍보 전문가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독도와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 제보 및 시정 요청 활동을 하게 됩니다.